내 이름은 시명뽀샤야! 하지만 오늘 이사들 오늘 떠나볼 있게봐다! 나도 이제 이사를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으이익 하아... 수고하셔요? 음... 이보시오 앓... 바닥만 저기.. 저쪽에 저거 갖다 주세요 아.. 네 내내다! 으악! 오랜 세월을 복물만 해오셨 investigación! 그럼 사주로 물어보시겠습니까? 그건 무슨 소리야? 사주 말입니다. 그..그거 쇼? 네 알겠습니다. 여기 이 똥마다. 그럼 이제 서둘러 글라주세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쪽에서 글라주세요. 안 돼! 밥 묶어놔주쇼. 빵이랑 석서로 뭘 아시겠습니까? 서둘러 버텨. 아잇. 보세요.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시간이 없어요. 그 상황을 빨리 준비하도록. 서둘러보세요! 서둘러! 에잇! 너가 무슨 소리야? 널 안 할거야! 야 임마! 이 남심새끼가 진짜! 내 자신이 다 그만이에요! 어디에 왔지? 이 남은 양은 한대에 없으면 버플레이리! 부끄러워! 하하하하 하지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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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